제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체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처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크리스도라 증언하여 밤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나 그의 제자들이 밤의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밤의 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케이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바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의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제 10장 가이샤라의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한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호넬류야 호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호넬류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포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야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도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권일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문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못돼 베드로라 아는 시문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내려는 의인이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세라에 들어가니 고네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네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네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문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리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마녀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보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붙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개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심입어 죄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래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리아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리스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이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계를 주셨도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란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행을 지켜지지та 그리스도인은 소음에 관한 후 싸움의 사례 그리스도인의 돈도인 크기 eros 서비스 정성 한글자막 by 한효정